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 나는 태니야 나는 옛날에 TNT라는 이름을 갖고 와 토너 땡규 지성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가 달라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뭔가 소리 날 것 같아 이런 거 할 거야 문제 물어볼게요 100kg 레디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맞아 맞아 누가 내 엉덩이 만들겠는데 괜찮아? 허리에서 소리 나는데 방금 레디 너무 너무 헤비 그럼 정말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형 앉으면 진 거 같고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가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한 남의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돼 안 돼 졌어 졌어 옐로우 저 지금 촬영하러 어떻게 컷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연수 한 개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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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하고 이제 친해질 수도 있고 그만 친해질 수도 있고 너무 친해질 수도 있고 금성문 선생님 아아아아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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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배와 쌤 우리가 그 주꾸미를 진짜 직접 만졌잖아 만질 때 진짜 막 막 슬라이미한데 그게 약간 입 안에 그대로 있어서 약간 미안해 뭐야 아직 없어요 지금 무슨 문제에요 이상 이 부고심사 없어 진짜 또 새롭게 활동하는 멤버들도 있잖아요 한 번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? 맘에 안 드는 멤버 해찬 빼고 맘에 안 드는 너요 나요 이렇게 제노까지 만나봤고요 늦은 밤이면 갬성이죠 갬성하면 누굽니까 나 혼자 안 나 음 진지하게 들은 내가 바보지 열려라! 엘사! 엘사! 내가 열네 살. 음... 예, 가능합니다. 탈락입니다. 자, 위치하세요. 잠시만, 저에게 1분만 주세요. 준비됐습니까? 하나! 어, 뭐야? 통과. 우와! 사장님이 보고 계십니다. 이 정도 열정이면 지금 21점으로 현재. 그러면 마크가 말권했으니까 먼저 개인기 하나 보여줘. 야, 근데 우리는 춤 노래 같은 거 하지 말자. 너무 많이 했으니까. 오케이. 언제나 요즘은 좀 올드스쿨하잖아? 겨우... 로봇해? 그의... 아니요. 모르겠는 거 같아. 이러면... 진짜다! 어! 되게... 이렇게 침대 위에서 누가 이렇게 머리 맡기고 울고 있는 거. 약간... 이거 그거 냥냥 펀치 할 때 그거 안 돼? 아니요. 고양이 젤리 아니에요? 1분 37분 후 1분 37분 후 2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4분 후 4분 후 4분 후 내 개인기는 쉬는 개인기를 준비했어요. 근데 지금 더 흘려야 되는데 쉬면 침이나 눈동자가 한눈에 떠야 돼요. 카메라 하나 붙여주니까 저희 대기실 가지고 벌써 텀블링? 아 네 3, 4, 5, 6, 7, 8, 9, 10, 10 딱 막 거기 중심에 그게 무슨 의미있어 뭐지? 아 그냥 그렇단 말이야 아하핳하핳하핳하핳 4.5.1 4.1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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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1cm 4.1cm 5.1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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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1cm 6.1cm 아 아 아 그리고 그리고 재노사원은 신제품 관련 회의는 다 준비됐어요? 예 하고 있습니다 잘 네 선생님 참으십시오 제 불찰입니다 네 왜 그러시죠 부하들 보기에 지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1시 19분입니다 9시 출근인데 1시에 와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힙하게 돌아온 STU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뭐야 어딨어 와우 여기 어딨어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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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자 와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? 우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겠습니다. 새로운데? 새로운데? 돈 더 주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. 내가 더 줄게. 2만 원 더 줄게. 그쪽에서 더 준다고 하면. 3만 원 더 준다고 하면? 30만 원 더 준다고 하면. 그럼 난 31만 원 주지. 33만 원 부탁해 보겠습니다. 그럼 33만 5천 원까지 줄게. 감사합니다. 가자. 안녕하세요. 아, 미국 같은데? 가와이네. 어? 아니, 뭐해? 이거 일본어야. 여기, 엄마, selling. 여기는 아주 나쁘기입니다. 정말 나쁘지. iyorum 오기도 한 번. 이준음 이준음이. 이준음이. 일본어 할 수 있는 말이에요. 저는 한국어로 잘해. 우윤희. 우와, 신기. 귀여워. 도시락 런쥔 전지기가 왔습니다 네 일단 꺽기 하나 보여주세요 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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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엔살만에 남아있습니다 언제? 워라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안 돼 벗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사 아 신인이라면 좀 딱딱해야 되거든 어색해야 돼 그래서 웃는 것부터 처음에는 카메라가 있어도 카메라를 찾지 못한단 말이야 신인은 안녕하세요 햇살처럼 찬란한 해찬입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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